다음은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다시 들으십시오. 가십니다. 22번 다시 들으십시오. 조심하세요. 23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24번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25번 지금 비가 와요? 아니요, 안 와요. 날씨가 아주 맑아요. 26번부터 3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6번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28번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29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채소입니다. 4번 생선입니다. 30번 30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4번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1번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번 오늘이나 내일 만납시다. 2번 내일 회사에 일찍 오십시오. 3번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4번 4번 고향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32번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을 배운 후에 뭐 할 거예요? 1번 친구하고 같이 배웠어요. 2번 한국 날씨가 추울 거예요. 3번 한국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4번 4번 작년에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34번 34번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1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2번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 35번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켜 주시겠어요? 1번 1번 네, 시원해요. 2번 네, 켜드릴게요. 3번 네, 방금 껐어요. 4번 네, 에어컨이 있어요. 다음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6번 36번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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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영수 씨. 정말 오랜만이군요. 아직도 전자회사 다니시지요?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로 옮겼어요. 그래요? 저는 계속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38번 몇 시까지 회사에 가야 해요? 8시 반까지 가요. 퇴근은 몇 시예요? 6시예요. 39번 저쪽에 쌓여있는 벽돌도 날라야 합니까? 아니요. 저쪽 것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해요. 이쪽에 있는 벽돌만 옮겨주시면 돼요. 39번 40번 40번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40번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